낭또, 자선, 속초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춘과 낭만이 있는 속초 여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와, 속초가 바다가. 낭또는 속초에 왔다. 멈추지 마. 여행의 묘미는 낯선 게스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트럭 파티 때 가게 되었습니다. 아오늘, 치이! 여러분은 꼭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 네버스!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오늘도 날씨 좋은데, 보지 베이비, 잡살, 현둥이, 모찍 시루. 우리 마당에서 캠핑해볼까? 엄마는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물 좀 뿌려줄까? 야, 모찍! 너 이제 그만해. 됐어. 안 돼! 너 물똥 틀었어? 야, 너 이거 어떻게... 아, 힘들어. 밥 먹자. 엄마가 오늘 양갈비 구워줄게, 양갈비. 너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 어때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 이거 엄마 거. 이것도 엄마 거. 이거 마주 엄마 거. 얘들아, 치열. 너네보다 엄마가 너무 신났는데? 너네보다 엄마가 너무 신났는데? 그대는